구당탕탕 뚫고 나옵니다 김은선 앞쪽으로 공간 패스에 자 뚫고 나왔어요 넘어졌는데요 자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네 주한성 선수는 패스를 하는 시점에 좀 앞서 있었다라는 그런 판정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도 전방으로 길게 하마조치 쪽으로 떨어졌습니다 루안입니다 루안 넘어졌습니다 자 그대로 일어나라는 지수윤 판정 이번에도 하마조치 선수의 머리를 겨냥한 패스가 정확하게 김재철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 장면인데요 하마조치가 떨궈주고 뒤쪽에서 지금 류승봄 선수와